벤치프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벨을 내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로 하듯이 등을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내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커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여러분을 쭈그려 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벨을 끌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커트에서 장요근은 힙의 굴곡과 몸통의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반대로 이 장요근이란 근육이 약화되어 있거나 이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른다면 스커트의 깊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인 스커트가 불안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요근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스커트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장요근을 스커트에서 사용하는 좋은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풀업 밴드를 상단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밴드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밴드를 잡아줍니다. 밴드를 잡은 뒤 밴드를 당기면서 앉아줍니다. 마치 내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몸을 위로 올리는 동작처럼 밴드를 당기면서 앉으셔야 합니다. 이때 다리의 앞쪽 부분인 장요근의 강한 긴장감을 느끼셔야 하고 밴드의 장력을 잘 조절하여 최대한의 가동 범위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 구간을 모두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장요근의 강한 긴장감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커트를 할 때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 몸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스커트를 해야 장요근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안정적인 스커트가 가능해집니다.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밴드를 걸고 내가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누우면서 체중을 이용해서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요근에 전혀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와 나의 위치를 잘 설정하여 내가 당기면서 앉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요근의 역할과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장요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면 3대 운동을 보다 안전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얻을 수 있으니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